멘트 2번 85번 경기 김태율, 오현준 멘트 2번 경기 김태율 멘트 2번 경기 김태율 멘트 3번 경기 probable 멘트 2번 경기 김태율 멘트 3번 경기 차결 멘트 2번 경기 멘트 2번 경기 지금 1번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글 스쿨 라이브를 최소한으로 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테오라 지금 해봐 한 발 앞에 한 발 앞에 오케이 테오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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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븐 드라이븐 다리 밀고 다리 밀고 드라이븐 드라이븐 오케이 하이가되서 드라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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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뱉은 그녀의 시나로 차고라이팅 서운 파라 서우리 슈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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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직관티 뺄게요! 오 현준 선수! 오! 오 현준 선수! 아 현준 선수! 오 현준 선수! 오 현준 선수! 오 현준 선수! 하하핳! 팀그라마처럼 김흥대 주옥군 선수님! 김흥대 주옥군 선수님! 지금 2번 컨트롤 와주세요 아이고 택배가 다행히 89번 억지 90번 억지 그럼 90번 억지 그럼 90번 억지 오오오 오오 온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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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 부흥찬 선수 화스 복립오리아 출원 명 선수 주원 명 선수 건넹하여 용도mouthGic 병치유 선수 병치유 선수 지금 이번 메트로 와주세요 저거 왜 이럴 때쯤에 찍어야지? 근데 이제 하나씩 찍은거죠? 왜 이럴 때쯤에 찍을래?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왜 이럴 때쯤에 찍을래? 멘찍이 다행히 손으로 지난둥 경찬디 시상단받이지만 조원영 선수 멘찍이 선수 랩프리 코리아 랩프리 코리아 조은재 폰 선수 조은재 원우 선수 랩프리 코리아 석규 이민 선수 석규 이민 선수 지금 이거 밑으로 와주세요